안녕하세요 삼분여행입니다. 오사카 여행이라고 하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USJ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닌텐도 월드가 생겨서 마리오 월드를 만날 수 있어 더 인기입니다. 이곳을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호텔이 생겨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사카의 신세가에 근처 신 이마미야에 위치한 호모세븐 오사카 바이 호시노 리조트 풀서비스의 5성급 호텔로 편안한 숙박뿐만이 아닌 여러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관광형 도심 호텔입니다. 관광형 도심 호텔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으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고킨조 맵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텔 주변 지도가 있고 맛집, 멋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호텔 스텝이 안내해주는 오모레인저가 있어 아침 시장 산책을 시켜주거나 근처 유명한 관광지도 안내해주고 맛집도 소개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서비스에 USJ의 꿀팁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오모세븐 오사카 바이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USJ 관광객들을 위한 얼라이언스 호텔로서 USJ 입장권 판매나 셔틀버스 운행을 포함 USJ에서 인정을 받은 USJ 공인 오모레인저가 직접 알려주는 USJ 꿀팁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촬영이 불가능해서 담지 못했지만 사진 촬영이나 장소, 꼭 먹어야 할 먹거리 그리고 선물 구입 팁까지 USJ를 처음 가더라도 빠짐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오모레인저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관광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대육장과 맛있는 조식 오사카의 명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오모 카페 앤 바 신기한 먹거리가 나오던 디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사카 유명 다꼬야키와 수제 맥주를 마시며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의 이벤트까지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관광형 도심 호텔입니다. 방은 기본 룸과 이도바타 스위트라는 특이한 룸이 있었는데 특히 이도바타 스위트는 아침에 일어나도 밖에서는 상반신이 보이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구조로 친구들과 오기에 좋습니다. 이 호텔을 가장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날은 이동으로 피곤하니 호텔에서 오모레인저 투어와 맛있는 식사 목욕 USJ 강좌와 저녁의 불꽃놀이도 즐긴 뒤 마무리를 합니다. 둘째날은 셔틀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USJ를 이동하여 전날 들었던 오모레인저의 USJ 강좌를 떠올리며 즐겁게 지내주세요. 만약 첫날만 숙박하면 아침 일찍 체크아웃하면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USJ 얼라이언스 호텔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호모세븐 오사카바이 호시노 리조트 호모레인저와 함께라면 USJ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럭셔리하고 알찬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다른 일본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